안녕하세요. 저희 타이틀곡 슈퍼만의 포인트는요. 후렴에 I got power라는 가사를 맞춰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어깨랑 팔을 흔드는 남자인데요. 코토코 와이나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 멤버들이 직접 앞으로 나오셔서 가운데서 이번 슈퍼만의 챌린지 구간을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코토코양과 윤아양과 나나양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멤버들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속도를 살짝 늦춰서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번 더. 좀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천천히 한 버전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I got power, take your wonder, 나 점차 내 점을 모르니 이 상탄도, baby, 보여줘 who I am. 와,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챌린지 구간을 보여주신 세 분의 멤버들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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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감사합니다.